안녕하세요 김근희입니다 오늘은 10분 누가 탑을 다 쌓아놨어 근데 이거 잘 끼면 망을 일단 잘 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끼우게 하면 또 김근 아닙니까 지금 천원씩 놓고 하고 있어 이렇게 간단말고 철망을... 천원에 먹으면 대박이네 옆으로 가고... 일단 끼면은...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... 상품 보여드릴까요? 이거 이거 10번 겁나 크죠 제가 지금 카메라를 가슴에 다는 거 잘 끼워봅시다 잘 끼워봅시다 하나만 뽑는다 생각하고... 근데 누가 탑을 이렇게 쌓았지 어? 들어갔나? 아니나? 네... 저쪽을 일단 끌고 가면... 말이치면 좋은데... 둘째... 아... 둘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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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은 Medic 철망을 잡아야나? 철망을 잡아야나? 뭐야? 와.. 천원씩 넣으니까 힘드네 철망.. 철망? 철망을 잡아요? 내가 봤을때는 망인데 철망을 잡을 때 뭐.. 아아.. 신속력 peaks 습니다 자리파리 피.. 어? 눕혀졌는대 뭐라도 한발이 한발이 끼면 좋은데 오? 아닌가? 아..이건 제대로 끼면 한방인데 천원짜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끼면 될텐데.. 어 한발 들어갔다 한발 들어갔다 한발 들어갔다 자 아.. 힘든거? 철망을 한번 잡아봅시다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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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망이 끌어.. 좀 벌어지는데 철망이 이걸 잡아가지고.. 치울까? 이거 봐 오..씨.. 인형이나 뽑을까? 하나 더 뽑 서비스 신형 헉 아.. 선택을 빨리 해야하는데.. 그래그래.. 건들지마라.. 그렇지.. 끼워야 났는데 일단 천원은 혹시나 모르니까 제 수발에 걸려야 돼 그렇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터치했어 여기가 끼웠다 이쪽에서 넘기면 끼웠을때 끼웠다 한발 끼웠어 걸리지 마라 일단 터치를 했어 전원 더 넣고 어 끼웠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인형이 넘어갔으니까 저기서 이제 쇼보면 될 것 같아 어 심어리 칠라 그러면 끼워 끼우는 수 밖에 없는데 발이 오 잘 잡았다 잘 잡았는데 아이고 좋아좋아 저를 어떻게 하나 인형을 아래로 뺄 수 있어요 아이고 아래는 택도만 훅 들어가라 훅 막만 넘기면 막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한발이 밑에 껴라 쏙 들어가서 아 안들어가네 밑에까지 밑에 오 좋아 일단 뭘 뺐어 아래 아주 좋아좋아 하아 하아 발이 하아 끼면 100%인데 돌아 레진아 집에 가자 오 잘 잡았나 오 잘 잡았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렇지 들어갔다 밑에까지 들어갔다 밑에까지 들어갔다 가자 제발제발제발 그렇지 됐어 아 됐어 끼웠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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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조금조금씩 잡아서 올리면 될 것 같아 상품은 이거 버기 원래 상품이 여기서 제일 좋은 것 같아 2천원 넣고 일단 지우개 하나 넘기고 어 뭐야 와리를 못치게 놨나 설마 아뇨구나 오 모티 들어갔다 5 4 5 5 5 3 5 10 1 10 2 아 인형이 올라갔었으면 좋았는뎅 좋아좋아좋아 끝에까지 3,000원 아 저걸 끌어올리라 했는데 3,000원 4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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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аботает 이 말이 좀 힘이 없는거 같은데? 아... 1,000원짜리 1,000원짜리로 아래로 넣으니까 빡신 아...어떻게 하지? 2,000원짜리 그냥은 안잡히는데? 10,000원짜리 한 번 넣었지 천하짜리 계속 넣으니까 빡시네 뱉지마라 뱉지마라 올라왔어 올라왔어 좀 올라왔어 5초 넓게 작아야 돼 신중하게 그렇지 넓게 그렇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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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건들지마 건들지마 어씨 아 아 자르면 안되는데 그렇지 나이스 아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이제 뽑기 꺼내야지 하나 더 한 개 더 아 여러 구 뽑았습니다 대박 안 뽑힐 줄 알았는데 인장하나 이게 찢게마리 하 어우씨 겁나 무겁네 오우 오우 따라라라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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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엉 오우 진짜 큰일 존나 큰 반면에 존나 가벼워 오우 씨 썸네임 인형하고 비교를 하면 이 정도 담백각하고는 사이즈 보이시죠 이게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